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어떻게 한 이야기 읽어볼거냐면요. 한 아기와 떡이 나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찼어요. 세왕왕 바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의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바론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려고 망령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에 숨겼어요. 아기를 누나가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아이고 아 아 잘못 바로 왕의 딸이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변경한 그녀는 아기를 데려가기라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 아기의 누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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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은 그 이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 네 보글 신발 그리고 말했어요. 두려워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냥을 치며 살았어요. 향기로운 재탄 어느날 모세가 훈대잔에서 냥을 치우고 있을 때 불타는 떨깨쌓고 있었어요. 소리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하노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널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배물을 던져보아라. 이걸로 변했어요. 그가 뱀을 들자 다시 지팡이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1번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 손을 속으로 넣어보라. 모세가 옷 속으로 손을 넣자 그의 손이 온통 피부병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거라. 가거라. 저는 말태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큰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들아의 백성의 자유를 위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엘께서 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델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내 활동 색칠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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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2 king 으 으 에잇 에잇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